마지막 무대에 하면 이제 영영 파이파이니까 뭔가 언니 오빠들한테 개인기를 보여주고 싶대요 어때요? 여러분 괜찮아요? 첫 번째 멤버들 누구예요? 자 앞으로 한 발 두 발 나와서 자 하고 싶은 개인 대신 해볼까? 성대버설 누구 성대버설예요? 알겠습니다 마이크 불러 조금만 좀 해주세요 어때요? 안녕하세요 이소린입니다 품골레 하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친구 있다가 이따가 춘천하고 보셔야겠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춤을 볼륨인데도 부끄럽게 춤을 추고 굉장히 춤을 추고 이 친구가 막 춤을 굉장히 잘 추고 그래서 괜찮으세요? 볼륨 감독님 신나는 음악 하나 틀어주시겠어요? 자 감시 볼륨 키워주시고 에러팡스 한 번 주세요 이따가 춘천하고 이따가 춘천하고 한번 다시 모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즈에게 야기에 따라하면서도 피니언이 오케! 괜찮니?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유성부 한 번 주세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에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딱 두번째 두번째 주장은 누구죠 누구? 낸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? 그냥 예쁜 거? 얼굴로 얼굴 얼굴로 개인기 한발 앞으로, 두발 앞으로, 세발 앞으로, 네발 앞으로 얼굴로 예쁜 걸로 개인기면 이 정도?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막내처럼 깜찍하게 애교를 해보겠습니다 나 막내이기 때문에 애교 가볼게요 하나, 둘, 셋 여기서rika, 세이블 네, 세이블 내, 세이블 갱스러우더 그럼 다시 해야 할까요? 누구로 그녀가 지금 바로 가뭄 뭐 하고싶어요? 트로트 하고싶어요? 트로트 트로트 뭐 하고싶어요? 배터리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진짜 잘하네요 그쵸?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따르릉 여러분들 띄워드리고 이제 불러날건데 따르릉은 여러분들 같이 호흡해 주셔야 됩니다 자 추임새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니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갈게요 니가 먼저 만나자 놓고 내 탓을 하지마 니가 니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 하나 더 따르릉 따르릉 내 가 니 누나야 갈게요 따르릉 따르릉 니가 니 누나야 좋습니다 마지막 곡 따라리라는 덕을 띄워드리고 저는 물론 저랑 호흡렛을 불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